안녕하세요. 하니TV의 요정부 하니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말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말띠 여러분들 벌써 5월달 6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초반 중반 하반기 이렇게 봤을 때 상반기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고 중반기부터 좀 탄력을 받아 나가는 형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월달 4월달 제가 높은 에브레트산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좀 이래저래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솔직히 뭐 속글르는 일도 좀 있었을 거고 외부적인 일상에도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자 일단 5월달 6월달에 한 번쯤 정비를 하는 그런 운이 왔어요. 말이 그늘 밑에서 발굽도 관리도 하고 깃털도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겉보기가 시장이 되고 외부적인 부분 올라가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특히나 인연수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솔로 탈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운기로 많이 살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망신수라든지 12, 9조주도 같이 되게 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좀 마음 쓰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크게 마음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내가 좀 정비를 하는 운기인데 새로운 직장 자리를 알아본다거나 이직수력 본다든가 이동수력 가진다든가 다양한 외부적인 형태를 가지게 됐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좀 앉는 자리에서 에너지를 보강하고 정비를 한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운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5살이 되는 경호생 말티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오!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정비를 해야 되는 운기 틈임에도 불구하고 오 역시나 경호생 말티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한 발자국 더 진행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아하!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자만하게 활동을 하다가 조금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까지만 좀 잘 잡으면 너무 자만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좋은 운기를 쓸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내가 있는 곳에서 크게 인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부적인 일보다는 내부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일은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바깥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인정을 받는 거고 상장을 받아오거나 그런 건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친한 사람들 간 칭찬받고 박수 받는 그런 운기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직 솔로이신 분들은 뭔가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운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내 짝이 어디 있는지 좀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5월, 6월 달에 이때 내가 어떠한 결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의 성표에 굉장히 크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집중하셔서 좋은 성물들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7살이 되는 부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 달에는 어떨까요? 오호, 큰 대운이 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례가 됩니다. 자, 이런 운기가 6월 달까지 이어질까 보니까 아하, 역시나 조금 내가 방심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뭐 생각할 게 아닙니다. 특히나 내 주변 사람들과 크게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지도 알았던 일들에 대해서 일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장사할 생각이 없는데 누가 자꾸 장사 이거 해볼래 해가지고 뭐 선뜻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부는 크게 내가 진행을 하나 이 5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쉽게 덤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운기여서 내가 이제 잘 이어나가긴 할 거지만 초반에 적응을 하는데 조금 이것저것 누수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특히나 문서관이 있어가지고 계약관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위약금을 낸다던가 나한테 불리하게 사인이라든지 계산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만 잘 잡아 나가시면은 우리 47살 모호생 말띠 여러분들 5월달 6월달에 뭔가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사료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9살이 되는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실현과 좀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띠인데 말을 타고 계신 장군 할아버지가 나왔네요. 자 6월달에 이게 잘 진정이 될까 보니 짠! 아하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이걸 내가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일이 펼쳐지게 되면은 알아서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큰 탈이 없는데 이때는 좀 내가 힘도 좀 빠지고 갑자기 일사도 좀 늘어지게 되고 좀 귀찮아지게 되고 이렇게 느리적! 느리적! 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거와는 별개로 이제 내가 좀 외부 쪽에서 나를 알리게 되는 인기 그런 게 들어오게 되는데 혹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광고라든지 카메라든지 요런 운기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제 주변 지인도 디저트 가게 같은 거 하시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촬영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크게 손님들의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크게 이어지진 않았는데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때는 나를 좀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 같은 거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때 여권사진이라든지 민증사진이라든지 요런 거 한번 다시 찍어보는 것도 내 좋은 운기를 살릴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별도의 TMI이긴 한데 요즘에 AI 사진 되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내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1살이 되는 가보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오! 큰 대운이 대길에 운기가 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운기가 잘 이어질지 6월달 뽑아보니 오! 만사가 형평하다! 이야 퍼펙트합니다. 자 특히나 요때는 재물의 변동수가 굉장히 많은 시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판다거나 부동산을 판다거나 경매를 한다거나 뭔가 매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문서관에서 큰 금전수가 많이 이동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와중에 내가 좋은 덕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라님의 시선을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조금 세금 관련 문제라든지 내가 뭔가 편법적인 일들을 좀 수행할 때 조금 누수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뒤끝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 분만 잘 참고하시면 71살 가보생 말띠 여러분이 요 말띠 오늘 본 말띠 5월달 6월달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물이 아닐까라고 사려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말띠 여러분들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가 발굽도 손질하고 이제 깃털도 손질하고 이렇게 좀 미래를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게 되면 집에 대청소를 한 번 하죠. 운기상에서도 뭔가 대청소를 하는 운기입니다.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 하던 것도 해야 되고 막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죠. 우리 5월달 6월달 말띠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막상 5월달 6월달을 내가 보낼 때는 아 이것저것 번거로운 일들이 많은데 딱 끝내고 나면 음 잘했군 이렇게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사려가 됩니다. 하늘 도련은 7월달 8월달 좋은 운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